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작!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코치님. 생일 축하합니다. 뭐야? 고마워 얘들아. 이거 누가 다 치워. 이거 녹는 거 아니야? 먹어도 돼. 녹는 거 아니야? 김을 텐데. 내가 맛볼게. 아무 맛 안 나? 맛 안 보이네 너네? 고구마 떡이 누구임? 지금 먹을 거야 너네 이거? 자른다? 먹을 거야? 너 먹을 거야 전시가? 한 입 정도야. 한 입 정도야. 뭐야 이거? 일단 그거 치울게. 먹을 거야? 네. 한 입 정도는 먹어봐야죠. 한 입은 그냥 드셔야 돼요. 나는 고구마. 나를 고구마. 어떻게 먹지? 이게 다 처음이다. 그거를 어떻게 드시게요? 잘라줄게. 빨리 맛보고 이제 스크림 해야죠. 피드백을 써. 먹을래 너도? 네. 저도. 조금만. 그냥 이렇게 퍼먹어. 꿀맛 꿀맛 꿀맛. 많이 상당해. 이거 손으로 먹어. 어. 다 왔다 해. 다 왔다 해. 다 왔다 해. 지금 다 왔다 해. 어디 다 왔다 해. 저 손으로. 손으로 먹어. 손으로. 무슨 링크인데? 마르지 않을까요? 마를까 이게? 이제 그냥 빨리 게임해. 형이 한번 닦을게. 3분 남았으니까. 얘들아 그걸 레디좀에서 시작하자. 남았다. 스크림